메가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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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22 메가패스 광고모델 이도현입니다. 역대 많은 수험생들이 함께했고, 가장 많은 대학 합격생을 배출하는 업계 1위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 모델이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국어의 김동욱, 수학의 현우진, 영어의 조정식. 모든 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다면 그냥 대박인거죠. 목표 대학이 합격하면 100% 환급 장학금까지 준다고 하니 내년도 수능 내신공부도 역대급패스 메가패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성적, 원하는 꿈 모두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컴플렉트 및 메가패스